야 아만다야 인생 그렇게 멋대로 살면 안 돼 멋대로야 아주 가지마 가지마 울면서 댄스는 그런 아이한테는 집에 갈 거야 그렇게 울면서 엄마 저거 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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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안 사줄 거니까 우리 집 가자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아만다 더 어드벤처 공포 게임이고요 TV 화면이 지지직 거리는 게 아 나 공포 게임이다 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 같군요 라일리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린 다음 생에서나 만날 수 있다는 뜻이겠구나 너에게 전부 말해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내게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많단다 이 편지를 남기는 이유는 너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고 캔스테일에 있는 내 집을 물려주기 위해서란다 집을 물려주는 게 실수가 될 수 있겠지만 신들도 용서해 주시겠지 다락방에 너한테 물려줄 물건이 있단다 테이프를 찾으렴 하지만 한 번 보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 부디 몸조심하렴 널 사랑하는 케이트 이모 집을 물려준다네요 집 물려주는 게 실수가 되는데 이거를 신들이 용서한다고 넘어간다고? 테이프를 찾아야 되지만 보면 다시 되돌릴 수 없대 맞아? 테이프 봐야... 봐도 되는 거 맞겠죠? 오...야... 뭐야? 좀 무서운데? 아... 이걸 밤에 해가지고 조금 어두컬컬하니 무서운데요? 퍼즐 같은 게 있나 봐 단순한 공포게임이 아니에요? 스토리만 있는 게 아니라 퍼즐도 있어 큰일 났네 퍼즐 있으면 안 되는데 퍼즐 있으면 좀 힘들거든요 퍼즐이 곳곳에 있어 막 화분도 던질 수 있고 어? 근데 화분에 뭐 이상한 문양 같은 게 있네요 시간은 3시 45분 아니... 야... 테이프를 찾는 걸 굳이 굳이 새벽 3시 45분에 했어야 그랬을까? 아니... 굳이 왜 이 시간에 뭘 찾는 거지? 어? 이거는 그거다 아까 화분에서 나왔던 거 색깔을 뜻하는가 본데? 분홍 화는... 화이트 아닐까? 편지가 또 있어요 케이트에게 우리가 얼굴을 못 본지도 참 오래되었네요 그거 알아요? 가끔은 도서관에 있을 때 마음이 제일 편했어요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서 말이에요 또 한 번 케이트를 믿고 싶네요 2년 전에 내 동생 조던이 실종됐어요 갑자기 휙 사라져버렸죠 부모님은 변하셨고 결국 두 분 모두 내 곁을 떠나셨어요 상심을 이겨내지 못하셨거든요 경찰이 그러는데 누가 조던을 길거리에서 유인해서 납치한 것 같대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평범한 시골에서 일어날 만한 비극인가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당신도 그렇게 느낄 거라고 믿어요 난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당신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하지 않을 연구를요 그냥 소문일지도 모르죠 그래도 용기를 내봅니다 케이트? 케이트가 이모잖아 이모는 탐정인가? 탐정이라 이런 사건 의뢰를 만나봐 어 실종사건 동생은 그 프로그램을 참 열심히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귀여운 프로그램 같았죠 당신이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 그 프로그램을 보라고 추천했잖아요 처음에는 유익해 보였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조던이 TV 앞에 서 있는 걸 봤어요 정신이 팔린 것 같았죠 마치 TV 안에 있는 소녀가 동생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소녀가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동네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일을 믿지 않잖아요 도서관 일 말고 다른 일이요 진실을 피하고 싶은 거겠죠 뭔가 사악한 게 있다는 진실을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더 자세히는 못 쓰겠어요 누가 날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만 줄일게요 조앤쿡 이어져 있는 건가? 조앤쿡이라는 사람의 동생이 실종되고 부모님까지 떠나신 사건에 대해서 케이트한테 의뢰를 맡겼나봐요 케이트 이모! 롤러스케이트 정말 고마워요 어제 아빠랑 호수에 스케이트 타러 갔어요 아빠가 엄청 넘어가셨어요 내가 말했다는 건 비밀이에요 여름방학에 놀러 갈게요 라일리가 라일리는 또 누구야? 케이트 박은 어린이 도서관 분야에 헌신하고 위대한 공적을 잃었으므로 이 증명서를 수여합니다 도서관 일도 하면서 탐정일도 같이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설마 이게 그 보지 말라는 아 한 번 보면은 돌이킬 수 없다는 그 비디오인가? 한 번 봐볼게요 주방에서 음 아 무슨 파이 좋아하냐고? 저기 뒤에 사과 파이가 있는데 답정너 아님? 답정너 아니야? 나보고 사과 파이 좋아한다고 말하라고 하는 내용 같은데 근데 울리가 방금 피치 파이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럼 나도 오 맛있겠다 아니 난 복숭아 파이 좋아한다고 아니 왜 사과 파이 만드는 거야 사과 자르려면 칼이 있어야겠죠? 너가 드니까 칼 굉장히 무서워 깨무게 보이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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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눈 깔이 무섭게 생겼다 초점이 없어 어 미안해 나 못 들었는데 한번만 더 한번만 더 말해주면 안될까? 설탕 얘기했나? 뭐 뭔 얘기했지? 미안해 내가 집중을 안했어 야 니 온 니가 해 역시 이거 내가 요리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내가 내가 선택한 게 없었어 여긴다? 웃긴 웃긴 놈들이네 답장러들 425 425 아까 오븐 있었잖아 오븐을 425도로 예약해야 돼 파이 접시를 넣고 40분 예약 안녕 어? 아 이런 식으로 뭐야 순간 이동했어 여기 있지 않았나? 어? 접시 너무 더러운데? 좀 씻어야겠다 구멍 나있잖아 이딴 걸로 지금 파이를 만들겠다고 한 거야? 심각한데? 위생 상태가 위생 상태가 안 좋아요 일단은 사과를 넣고 사과만 넣어? 반죽 이런 거 안 해? 생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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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지고 반죽 한 다음에 사과도 잘라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대로 넣으라고 하네 아니 아니 왜 뱉어? 아니 넣고 나는 넣고 문 닫고 딱 설정하려고 했지 누가 어? 무슨 기계가 넣자마자 가동이 돼 말도 안 돼요 그럼 425도에서 40분이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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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파이 대신에 비디오 테이프가 생겼어요 동네에서 이건 어? 난 좀 물어보는 줄?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음.. 코너스토어 베이커리 포스트오피스 베이커리? 야 근데 바닥에 왜 저런.. 어? 어머머 야 니 친구한테 필요한 걸 내가 어떻게 아니? 땡땡이를 좋아하는지 줄무리를 좋아하는지 캐릭터를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니? 아 이게 뭔데? 저런 거 갖고 나보고 찾으라고 하네? 그럴 거면 니가 알아서 해 울리는 병풍인데? 왜 있는 거야? 근데 답장모들 게임 플레이해야 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해야지 그냥 정해진 것들 그대로 진행해서 뭐해 어머머 왜 이래? 어 난 쿠키 별론데? 생일이면 케이크 먹어야지 야 생일.. 아 생일 아니랬지? 미안 이 정도면 그냥 비디오가 오래돼서 끊기는 거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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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의 이름은... 내 이름은... 잠시만... 기억이 안 나요. 당신이 도와줄 수 있나요? 우리는 내일 돌아올 수 있어요. 당신은 지금 보내야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 친구에게 보내야 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나요? 내 친구는 내가 어떻게 하니? 그것까지 알아야 하니? 울리? 울리 어때? 울리... 병풍... 내 친구의 이름은 아니죠. 케이트? 좋은 작업! 이제 우리 친구에게 보내야 할 수 있어요. 왕언니가 쿠키를 좋아했으면... 케이트가 맞다고? 뭐야? 케이트 말고 사실 조던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까먹었어. 조던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 케이트를 한 건데 어... 이거는 그거다. CBF? 아까 봤을 때 코너, 베이커리, 오피스 해가지고 글자가 굵게 표시된 게 있었거든요. 그게 CBF였어. 저런... 사고! 얘 내용부터 불길한데? 사고라고? 어... 왜왜왜왜왜왜? 야, 니가 때린 거 아니야? 울리가 다른 얘기 할까봐 그냥 내가 안 보이는 사이에 때린 거 같은데? 밀친 거 아니야? 쟤 표정 봐! 3시 45분 무릎 인중에 왜 이렇게 기냐 쟤? 무릎 무릎 다쳤을 때 의사 무릎 병원을 구입해 무릎 은 사고를 분iu 무릎 일단 음... 이거 같은데 다른 것도 눌러보고 싶다 야 아파하는 게 누구 때문이네 지금 울리는 지가 혼자 넘어지지 않았다는데 범인은 너 아닐까? 어머머머 이거 선택도 안 돼 나 진짜 아파 의사가 없다고? 엑스레이겠죠? 이렇게 끝난다고? 교육 방송이 아니잖아 이거는 여기 이 세계관에서는 어른이 없나 봐 아까 마트 직원들도 사람이 아니었잖아 어른이 없는 세계인가 하던데? 시간은 4시 3시 45분이었거든요 아 근데 아까 병원에 갔을 때도 시계 있긴 했는데 일단 3시 45분 뭐야? 왜 안 줘? 비디오 테이프 이제 내놔야지 그게 돌이야 어 이거 3시? 아 이게 병원 시간인가 보다 그치? 언제더라? 6시 몇 분이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틀림... 기억 안 나면 이거 다시 봐야 되는 거야? 한 바퀴 돌렸더니 안 돼요 아 여기도 시계 있잖아 근데 여기는 시침밖에 없어가지고 아 영상 한 번 더 볼 수 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잘못 말하면 어떻게 일까요? 머리 아만따 뭐가 그랬지 어쩔? 어쩔 TV? 화살인 아만따 한숨 쉬는거 봐 어마어마 왜 그래 야 어린이인데 어린이가 진짜 모를 수도 있지 6시 6시 20분 10시 50분 6시 어 됐다 됐다 아 좀 기다려야 되는구나 10시 50분인데 이거다 이거 어떻게 바꾸죠 아 AM 10시 50분이면 되나 아 PM 5시 15분으로 됐는데 퍼즐이 그래도 다행히 영상 속에 다 답이 나와있어서 다행이네요 근데 어디다 어디다 숨겼어 비디오 테이프 내놔 어디다 숨겼어 5시 15분 지금 시간이 다 5시 15분으로 바뀌었어 아 뭐야 아니 테이프 어디다 숨 아 못 읽었는데 잠깐만 샘을 만나다 이 샘이라는 사람이 저 아만다 어드벤처를 만들었나봐요 그리고 엄청 큰 인기를 끌었대 저게? 아 이거구나 시침 분침인가? 시침 시침 금고 826 일단 영상을 한번 봐야겠는데 모든 것은 썩는다 울리 너무 불쌍해 아만다 때문에 다치고 맨날 병풍 취급 당하고 내가 뭘 말했는데 아만다 발냄새 아만다 발냄새 뭐야 이거 갑자기 실사 뭐야 움직여 살다 죽다 죽다 식물은 빛이나 물이 부족하면 죽어 질병에 걸려도 죽지 이미 죽은 거 아니야? 샜다 아닐까? 너가 죽인 거지 야 위에 등 뒤에 피가 묻어있을 수도 있어 등을 끝까지 안 보여주는 것 봐 옆으로 있어도 등은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등은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오우 얘 눈깔이 돌았어 열매 먹고 죽었을 수도 있지 곰 덫 곰 덫 덫 덫 보여주지도 않았으면서 그걸 찾으라고 했네 곰 덫 덫 덫 덫 덫 덫 도覺得 덫 dere 왜 이렇게 하면 되나? 왜 이렇게 하면 되나? 근데 진짜 너 머리가 미키마우스 같다 뭐? 뭐 울리는 왜 사라진거야? 왜 이렇게 해? 야 니가 그렇게 슬픈 표정 지어도 난 속지 않아 꺼져 응 와 응 이러네 제가 안 움직이고 있어요? 저 가만히 있어요 마우스 손 떼고 있어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어머 어 뭐야 저 뭐야? 어? 으윽 인천이요 으잉 어? 엔딩이었는데? 도전 과정이 방금 달성했거든요 섬뜩한 채우라고? 이게 다 응 안해서 그렇다고? 계속하기 하면 어디까지 되는데? 어디서부터 되지? 아 아 아 이거 처음부터 하잖아 아 뭐야? 이딴 게 어딨어? 아 처음부터 해야 되네 어 옆에 스티커 생겼다 이거 없지 않았나? 아만다랑 친구가 돼야 되나 봐 친구를 억지로 시키네 야 친구는 자기 마음 맞는 사람이랑 하는 거야 그렇게 막 억지로 친구 해봤자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곁에 남는 건 나를 생각해주고 내가 생각해줄 수 있는 친구밖에 없답니다 아시겠어요? 금고 826 어? 이거 금고 아니야? 아닌가? 그냥 종이겠죠? 금고 아니야? 음...이라고 하면은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아 이거 똑같은 결말이잖아 아 한 번 더 해야 돼? 아 진짜 뭐냐고 아 뭐야 금고 잠만 뭐야? 이거 분명 종이바스였는데? 바뀌었네? 826 아 일부러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그런 거네 826 뉴욕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와 이걸 이제 보다니 이거는 저거 여기다 꽂는 거 아니야? 어 맞네 스탑 버튼인가? 그리고 이 종이는 저 화분이겠죠? 오케이 빨강 주황 파랑 영갈이 쓱 감자? 감자? 웬 감자? 어 이거다 감자 씨앗인가 봐 얘는 감자 씨앗 물 줘 창문 문 열어나? 어 여기 물 여기다가 물 두는 건가 보다 야 감자가 자랐다 감자 가야 감자가 자랐다 감자에 싹이 나서 입이 나서 아주 좋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엔 모르겠는데? 칼 무서운데? 그럼 어느 순간에 멈춰야 된다는 거잖아 멈... 언제 멈추지? 아 멈췄는데 상관이 없나? 소용이 없나보다 아 이거 또 아 이거 이거 또 죽잖아 이거 나 그 해만은 한 번 더 해야 되냐고 지겨워 야 너 이제 무섭진 않다 지금 몇 번째니 세 번째인가? 아 네번째 보는 거 솔직히 지쳤어 응 했다 안 됐으니까 이 아니 를 하면 어 됐다 내가 지금 아니 를 하나 못 쳐가지고 지금 이 사태가 된 거야? 어 쉣 나 이게 더 공포야 한 번 더 응도 아니고 아니도 아니고 어쩌라는 거야 자 안 되겠어서 공략을 아 진짜 이런 게임 하면서 공략 안 볼라 했는데 이게 여기서만 지금 30분을 넘게 있었거든요 진짜 진실 하 화딱지가 않아가지고 한 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어쩔 수 없어 이거 영원히 해 안 하면 사과 파일 만들기 전에 일시정지를 하고 5분이 없네요 5분이 없네요 어 사과까지는 해야 되나봐 칼 아 진짜 언제 언제 멈추라는 거야? 아 그냥 여기 있는 거를 멈추라고 그릇이 없잖아 안에 있나? 없는데? 그냥 넣어서 만들어? 어딨는데요? 아니 공략 뭐와서 너무 잘해 아니 저거 사과 파이 만들기 전에 먼저 만들라고 하거든요 근데 야 그릇이 없어 그릇 찾아야 되는 거야? 아 그릇 없어 나 어떡해야 돼? 그릇이 없잖아 그릇 내놓으라고 진짜 힌트가 저렇게 저 따구로 나와있으면 어떡하지? 야 왕 게임이네 아 내가 못하는 것 같고 왕 게임이네 이러고 있어 아 힌트가 너무 하잖아 근데 여기 여기 이거 봐 이게 힌트라 이게 힌트라 일시정지 힌트라 난 아까 이거 보긴 했거든요 제가 무서운데? 어느 순간에 멈춰야 된다는 거잖아 어? 저기 왜 5분 표시가 있지? 분명 저거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상상 생각만 하고 있었어 저기서 이거 멈추랴 멈추고 그릇 따위 필요 없디야 없디야 웃기네 나는 정석대로 그릇 갖고 놀라 했지 사람은 역시 정해진 대로 살면 안 돼요 그냥 대충 넣고 하면은 터져있어 말이 돼? 내가 어떻게 아냐고 힘들었다 터졌다 드디어 터졌다 어? 재료가 바뀌었어요 고기 파이 섭씨 525도로 오븐을 예열한다 파이 접시에 고기, 감자, 버섯을 넣는다 자 드디어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나 저기서 3시간 할 뻔 고기, 감자, 버섯 감자는 요거 싹 싹이 있죠? 버섯도 저기 있고 근데 고기가 어딨지? 고기가 어딨죠? 이거는 치즈잖아 치즈 아 고기가 어딨는 고기가 어딨는데 어딨는데 나 그만하고 싶어 아 공포가 아니야 이거는 공포게임 아니야 공포게임 아니야 이거는 뭐야 얘는 감자도 없었어 감자가 없어졌어 감자가 없어졌는데요 감자가 없는데요 감자가 없어? 고기 내놔 야 장난해? 지금 나랑 장난하냐고 고기도 없는데 지금 나한테 고기 파일을 만들라고 시키는 거야? 야 니가 고기 될래? 야 고기 어딨냐? 고기 안 내놔? 아 이러면 또 공략 봐야 되잖아 아 이렇게 계속 공략 볼 거면은 게임을 왜 해? 어? 공략 공략 그냥 틀고 말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보고 오겠습니다 봤습니다 치즈가 있던 이유가 있었군요 어 깜짝이야 쥐가 고기였어 근데 감자 감자 없는데 감? 감자가 없는 건 무슨 경우야 진짜 한번 해보자 그래도 될 수도 있잖아 525에 50도 50분 오우 오우 씨 소리 봐 감자 없어도 되네 보이지 않는 감자 아 드디어 다음 제터다 오이 고기집이 생겼네 물리 표정이 안 좋아 카드 카드는 여기서 하는 거죠? 좋은 job let's go to the store let's pick out a card my pet 어 오 오 오 뭐가 안 좋은 일생인데 어 자리가 바뀌었네 아만다가 갑자기 너무 우울해졌어 벌 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가 그래도 아만다를 좋아하나보다 저 졌다 그러고 하는데 벌쓰데이로 바뀌었어요? 친구가 물리로 바뀌었나보네 나이스 캔디 고기 주자 고기 싫어? 왜왜왜왜왜 지금 이렇게 된거야? 내가 어떻게 하니? 야 아만다야 인생 그렇게 멋대로 살면 안돼 이거 억가야 멋대로야 아주 가지마 가지마 울면서 댄스는 그런 아이한테는 집에 갈거야 그렇게 울면서 엄마 저거 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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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안 사줄거니까 우리 집 가자 아아 예울부짖는거 두 시간 됐어 너 그렇게 뗐으면 저기 무서운 아저씨가 너 잡아간다 으잉? 아아 아아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아 아 아 아 아 어 고기 집에 왔는데 스페셜 어머머머 아만딴 다중인격자인 듯 뭐야 우리가 갔지 뭘 했지 니가 날 데려갔어 안되는데 어 이렇게 해야 저게 나오네 인형은 목을 치라고? G-U-T-E-S 이건가? 열렸다 테이프랑 가위 가위부터 잘라볼까요? 어? 뭐야 없어졌어 숨바꼭질? 어? 아 그러면은 인형 있을 때 이 자물쇠를 열어야 되나보다 지금은 이제 또 못하나보다 그러면 어쩔 수 없네 테이프를 봐야겠네 어? 그럼 이거 이 테이프 보면 배드엔딩 각인데? 또 죽고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설마 설마 어? 저는 이르케 뇌 뇌 뇌 뇌 뇌 뇌 어 뇌 뇌 뇌 뇌 진짜 몰 내가 처음으로 와우 응 뇌 그대로 말했어 뭐야? 뭐지? let's make sounds like the animals on the signs are you ready? a goat says meeh meeh a chicken says 야, 이제서야 뭔가 교육방송 같다 아, 어어, 죄송합니다 아니었습니다 교육방송 절대 아닙니다 아니었네요 do you have a family? animals have families too let's go see one of the animal families I want to see the chicken chicken you show me where the chickens are? 여기 있네 right let's go see the silly chicken what a cute fib 어어 having a family is nice 울리가 진짜로 양이 돼가는 거죠? baby chickens and I see I see a daddy chicken look at the chickens do you know what the daddy is called? 앞바닥을 따로 부르는 말이 있어? 스컷? 스컷 스컷 no, that's not what they're called 어? 아빠 앞바닥을 뭐라 뭐야? 토네이도? 아까는 전 그 번개 경고였잖아 아니 앞바닥을 뭐라구해 daddy Do I have to help you with everything? 진짜 모르는데? 오, 오골개 수탑 내가 아까 스컷이라고 해서 안됐구나 하하 어머 아니지? 진짜 아니지? 하하 순간 진짠죠 istem 하하 아 하하 아 아 하하 왜 양보러 가기 싫어하는 거야? 물건가 없어졌어 하하 양보러 가기 싫어하는거야 아 진짜 양됐네 눈 폭풍? 어? 지금 약간 아만다랑 고양이랑 같은 감정인건가 지금? 혼자인 느낌? 니가 울리 가뒀잖아 자기가 가둬놓고 지금 나한테 불쌍한 표정 듣는거야? 슬퍼 음 내 말 쌍그리 무시하죠? 슬플수도 있지 무서워 뭐? 우울 혼자 그게 감정이야? 와우 다같은 forgiving 으응 어 어얼 히스튬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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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봐? 안 만다 우... 웃는데? 암만 우... 입이 찢어조러 웃는데? 서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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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머리가 떠가냐? 저건 개발자가 하고 있는 건 고양이 하나 안 도와준다고 벌받을 짓이긴 해 아 이거 또 여기는 또 E&D 나오네요 어 이거 그거다 중간중간에 나왔던 스킵 안하고 계속 봐야겠네 어 여기서 멈춰 멈춰 나 이거 밖으로 가야 돼 돌리러 가야 돼 돌리러 슉 오케이 다음엔 이거겠죠? 나왔다 후 어? 뭐야 나 저거 토네이드 못 봤는데 아 왜 왜 넘어갔지? 나 계속 보고 있었는데 좀 다르게 한번 나와봐야 되나? 어? 한번 틀리니까 나오는거 봐 이 악랄한 아까는 한번에 수탁하니까 안 나왔거든요? 야 저 딴게 다 있네? 아 화나네 솔직히 화날만하다 어? 이 나오는 조건이 또 따로 있고 말이야 오케이 마지막 아니야? 어? 왜? 이거 어떻게 없애지? 지금 자세히 보니까 그림이 있긴 한데 깨진건지 뭔지 내가 보기엔 거미줄 같은데 아니 내가 내가 유난히 못하는건가? 왜 안나오는거지?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비상사태 블리자드가 아니었음 정신 나갈거 같애 내가 유난히 못하는가 보다 이 정도면 이거는 이 게임이 아유 잘 만들었네 내가 내가 문제네 내가 아니 이거 닭도 한 번 틀려야 이게 나왔으니까 저거 위에 것도 위에 것도 틀려야 되는거여 여기서 한 번 틀려야 된다는거여 안나오는디 한 번 더 어 나왔다 노인 두 번 틀려야 되네 여기는 이야 두 번 틀려야 되네 모든것은 썩는다 아까 그거잖아 뱉어 퉤 너무 끊기는데 여기 통신이 안좋다야 죽다 이거 아까랑 똑같은데 다른게 없네 오 다른데 고양이 도와준다는게 이거야 도와줘야지 뽀 꺼내줘 철창에 갇혔네 다행이다 그 덫에 걸린게 아니라서 테이프도 안 뱉는데 테이프도 안 뱉는데 어? 뭐야 뭐야 갑자기 여길 왜 와? 엔딩이야 이거? 이런 엔딩이 있다 자 아만다 로드 벤처 아 아 근데 이런 엔딩 보고 끝나는게 말이 되나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못해본게 가위로 저 인형 자르는거거든요 근데 큰일났다 비닐보드만 기억 안난다 자 G.U.T.S랍니다 저 저 이제 제가 풀진 않아요 그 그냥 그저 그저 난 엔딩만 볼거야 그저 엔딩을 보기 위해 계속할 뿐 더이상 미안해 소리가 너무 무서웠어 건전지 아이고 요거 요기다가 넣는가보다 아 오 여기 있네 처음 봤어 뒤에 열 수 있는지 모르겠네 블라보스 적게 하지 마세요 어 그러면 적게 해야겠죠? 오케이 여기로 들어가서 아 잘못났다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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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멈춥니다 이 번호 150325 150325 150325 그러면 케이트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오 바뀌었어 뭐야 놀고 싶지 않대 놀고 싶지 않대 지 멋대로야 아주 오 케이크다 생일 축하해요 한 살 더 먹었네요 꼽치는 거 아니야 이거는 0882 최고의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저거 초까지 숫자래 081821 081821 081821 081821 됐다 섭씨 325도 325에서 30분 케이크 넣어야 되나? 그냥 나왔어 초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축포로 가득한 한 해가 되게 블라봇 숫자? 초에서 248 메모장 적어놔야겠다 이거 맨 야 적어놓질 않으니까 자꾸 까먹어 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 6자리 기억하는 게 뭐가 어려워? 하시겠죠? 아이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답니다 자 종이 종이를 꺼내들고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이게 기억력이란 게 정신이 없으면 기억이 안 나는 법이거든요 248 5에서 2를 빼면 3이죠 2 2 4 5죠? 2 나누기 2는 1 2 3은 6 2에서 1을 빼면 1 됐어 자 한 번 더 8 3 5 1 6 1 됐다 아 생일 저거구나 야 아 이거를 두 번에 걸쳐서 한단 말이야? 그냥 여기서 세일카드에 아 아니다 해볼게요 아 초가 하나 더 생겼어 짜잔 어디서 듣소리 들리는 거야? 어 새로운 비디오 테이프! 드디어! 도전 과제 행복한 생일! 달성했습니다. 야 올리는 착한 애야! 올리는 믿을만 해! 진짜 아만다가 아니고 올리는 신뢰가 가 워리! 아! 믿어도 도와줄 수가 없나봐 머리? 어? 어? 진짜? 야 올리가 제일 불쌍해 저거 저거 독약 아니야? 어 야야야야야야 웃는가봐 야! 눈, 눈깔이 뒤집어 아 톱이야? 뭔줄 뭔가 했네 안하고 싶은데? 올리 불쌍해 에티 그 Policy 뭐 할건데? 어머머머 울리 울리 야 울리 당파 울리지 아니 결국 울리는 그냥 도와줄 수가 없네 진짜 어떡하면 좋아 라일리가 좋아하는 영화 여태까지 나왔던 것들 쭉 나오네 아 여기서 보면 바닥 문 테이프 이게 힌트였나봐 여러분 바닥 문에 테이프가 있어 와 1984년 여름 의자는 몇 개? 버섯은 몇 개? 과일은 몇 개? 전등은 몇 개? 의자 몇 개? 이거 의자 아니잖아 의자 하나 의자 하나 내가 하다하다 의자가 아니 이거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 의자 하나 아니야? 나머지 다 상자잖아 의자 하나 과일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여섯 개 전등 몇 개? 하나 이것도 전등 둘 버섯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닌가봐 크 아 진짜 뭐 하나 틀렸나? 의자가 두 개라는데? 의자 하나 어디 있음? 아이고 답답해 아니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 아 잠시만요 이제 잘 보인다 아니 제가 편집할 때 저녁에 하면 눈 아파가지고 아 의자 여기 하나 더 있네 야 아 아니 너무 어두운 거야 아 어쩐지 아우 내 이거는 저의 실수 모니터 화면이 너무 밝아가지고 갈 길을 줄였거든요 와 어쩐지 너무 어둡더라 와 아니 화면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 일단은 의자 두 개라서 1이 아니라 2, 8, 6, 2였습니다 기록 아 녹화하기 전에 화면 밝기 키운다는 걸 까먹었네 게임하기 전에 키웠어야 되는데 4, 5, 1, 2, 5, 8 4, 5 아니 4, 0, 1, 2, 5, 8 시간이 별로 없어 4, 0, 1, 2, 5, 8 여긴가? 중요한 건 안에 있어요 아 여기 양동이 있구나 그 다음에 양동이로 물을 담아서 그 아까 저 저 로봇이 물에 취약하다고 하거든요 물 담은 거를 얘한테 끼얹죠 여기 뒷면에 아까 문 날 잊지 말아 쇼세용 열쇠 저거 열쇠인가 보다 마지막인가? 서로 나눈다 뭔가 희망적일 것 같아 내용이 어? 어? 울리가 없어 그래 내가 안한다 너를 모르겠냐? 지금? 너랑 함께한 지 3시간째 통한 적도 나눠 먹는 사이란 건가? 야 나눠줄게 이런 것밖에 없냐? 넌 나를 친구로 생각하긴 해? 치즈? 맛있어 저게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치즈가 그나마 친구들이 다른 것들도 함께해 또 곰팡이 펴도 먹자 소식을 함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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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잘못 눌렀어 아 아 아 아 후 잘못 눌렀는데 어 사라졌어 나가 네잉 어? 아 아 이거 엔딩인가 보다 엠엔디 드 어드벤클 이거는 무슨 엔딩이지? 와 이거 뭐야? 이거 오류야? 아니면 진짜 뭐야? 이거 왜 이래? 아니 엔딩 크레시딧 에서도 이상한 이상한 암호가 있다고요? 하하 아 암호가 있다고요? 지금 뭐야? 왜 저래? 폰토호두인가? 저게 저렇게 나올 이유가 없잖아 엔딩인데 어 여기 엔딩까지 봤네요 자 여기서 비밀을 나눈다에 응을 하고 붙으신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래 알려줘 제발 아 진짜 눈 초롱초롱한 거 봐 나한테 비밀 알려줄 생각에 I'm out there 이런게 맑은 눈에 광인인가? 손 regions 이따 좋은 어딘가에 존재한데 나는 벽돌을 던져 슉 던져 이게 저주받은 비디오 테이프란 건가 영원히 끝나지 않던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아침이 찾아오는 엔딩이었습니다 이게 굿엔딩이라는데? 뭐 자 암튼 이렇게 해서 아만다 더 어드벤처라는 게임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게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 초반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빨리빨리 잘 했던 것 같은데 중간에 뭐 이상한 데서 갑자기 안 넘어갔잖아 이상한 데가 아니라 어이없는 거지 이거 봐 이게 힌트라 일단 네 가지 엔딩을 다 봤는데 뭐 다른 히든 엔딩도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플레이 해보시면서 이 개 같은 열밖의 곳곳에 숨어있는 힌트들을 발견해서 히든 엔딩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내내 하려니 힘드네 이제 자야겠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구요 그럼 모두들 안녕 아만다 이 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